안녕하세요. 판례공보험정기 판비안TV의 박판균 연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험 형사 전자정보 이미징과 유법수집증거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6월 1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도 1978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군기누설로 되어있고 군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무사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외 방산업체 컨설팅을 하면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9일날 A등 6명에 대해서 신체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 영장에는 군사기밀 관련한 군 관련 자료들, 자료 등을 압수수색이 되어있고 문서출력이나 저장매체는 복사하되 전부 하트카피 이미지 후 반출하여 증거수집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이 영장에 기재되어있는 이 내용이 다 적혀있는데 이거는 거의 부동문자로 돼서 동일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영장에는 모두 이렇게 기재되어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영장에서 문서출력이나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는 선별에서 복사하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전부 하트카피 이미지 후 반출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증거수집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나머지 파일을 모두 삭제하게 하는 것이 영장의 원칙으로 되어있고 이걸 반할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한 압수수수료 인증을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무사 수사관이 A의 노트북과 그 다음에 메모리카드 등 이미지 사본을 생성을 합니다. 다 가져간 거죠. 그리고 검사가 2014년 7월경에 A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화물 낙하산 소형 무장 헬기 등 군사기밀 탐지 수집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압수된 이미지 사본은 몰수 판결을 해서 2015년 9월 14일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기무사 수사관이 2016년 7월에 소형 무장 헬기 사업과 관련한 A의 군사기밀 유설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던 선행사건의 기록과 압수문을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 사본까지도 같이 대출을 받은 거죠. 그리고 2016년 8월 2일 날 소형 무장 헬기 그 다음에 기상 레이터 2차 산업 관련 군사기밀 관련해서 2차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이미지 사용 사본에서 그 기소되어 확정된 거 말고 나머지 기록들을 추출해가지고 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하고 남은 이 사본에서 다시 압수수색에서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두 번째 기소를 하게 된 게 이 사건입니다. 문제는 저장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지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의 영장에 의해 문서를 압수수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 복제본 외부 반처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은 그 현장에 가서 선별작업 해가지고 필요한 파일만 선별해서 출력하거나 복사해서 가면 됩니다. 나머지 파일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현재는 실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선별작업을 현장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통째로 이미지 파일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 선별작업을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업에서 선별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남은 파일에 관한 문제예요. 그 남은 거. 선별작업 끝난 그 파일. 결국 대법원은 반출된 복제본은 선별을 출가하거나 다른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저장하고 나머지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모두 삭제, 폐기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그거를 영장에 쓰여져 있다.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지 이미지 파일 4번에 있는 그 내용 또는 그거로 남은 거 또는 그 안에 있는 파일 그거는 열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무관정보라고 부르는데 결국 무관정보는 1차 영장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볼 수가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영장의 압수수색 증거도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은 다 유법수색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2차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던 그 증거도 다 유법수색 증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거예요. 하나의 범죄 사실에 관련해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 선별 작업이 끝났다면 그 나머지 정보들은 즉시 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혐의를 가지고 들춰보고 들춰보고 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영장으로 그거를 압수하는 거 둘 다 다 유법픽이라는 겁니다. 이 전자정보를 이미지 복사하는 것은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노트북 휴대전을 다 가져가고 있는 방식이 현재 실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다 가져가고 마치 이게 원칙처럼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복잡을 생성한 후에 선별장을 마친 후에는 이를 삭제 폐기하지 않고 있어요. 삭제 폐기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선별작업을 하고 마쳤다면 지금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그 선별작업을 마친 후에는 선별작업의 목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은 즉시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안 하고 수사기관이 개인적으로 마구잡이로 들춰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았고 필요한 게 있어서 압수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판례가 다 만들어진 것이지 탐색만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건지 삭제한 건지 그냥 갖고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판례는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유법이고 갖고 있는 것도 유법이고 그거를 압수하는 것도 유법이다. 이걸 다 지금 유법하다고 말킨 거예요. 어쨌든 이 판례는 이 세 개가 다 유법하고 이것이 현재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다 유법하다는 거 확인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기관, 특히 검사, 검찰이 이 선별작업이 끝난 이미지 복제본을 제대로 삭제하고 있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실무를 바꾸어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런 걸로 끝내선 안 되고 좀 더 강력한 어떤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 탐색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 배상 청구라든지 뭔가를 해야만이 이걸 근절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그런 이미지 복제를 하고 나서 선별작업의 끝 나머지 이 파일에 대해서 대법원이 세 가지가 다 유법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유법이고 탐색하는 것도 유법이고 그걸 압수해서 증거로 내는 것도 유법이다. 세 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